전선은 머리가 잘하는 걸까요? 정전기인가? 눈이 좀 안 좋으신가 보구나? 오! 저기 있다, 저기 있다! 오! 진짜? 토끼야! 되게 행복해 하시네 저 너무 좋아요, 토끼 왜 잃어버린 토끼 찾았네 이렇게 확 트인 곳을 토끼 맞아요? 토끼야, 은광호 안 해! 진짜 토끼가 있어요 진짜 크다, 얘가 안녕? 오, 귀여워 사진, 사진 오, 또 이런 감성이 있으시네요 우리 좀만 더 가까이 가볼게 만지지 않을 거야 오, 너 진짜 크다 오! 밥 먹는구나 오, 그래도 가만히 있네 배고프다, 갑자기 야, 좀만 더 갈게 도망갈 것 같은데 저기 다음에 많은 사람 shock 아니, 뱃게 와, 어떡해 너무 귀여워 해요 아하 진짜 가만히 있는 곳 근데 이 정도 간 것도 진짜 가까이 간 거거든요 눈이 걸어가는 데 가짓 상품 태어난 너 야생성이 다 없어졌구나 그러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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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가까이 가는 데와 어 그러네 야 이정도로 오면 도망가야 되지 않냐? 이러니까 널 만지고 싶잖아 대사체중 대사체중 빨리 대사체중 이거 아니고요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